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7만족 새끼들 끊어내겠습니다 형님 기다려 처음보는 새끼들인데 니들 누가 보냈어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식구는 아니고요 각자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나 이 새끼 존나 귀엽네 야 부엌할 넌 그거 뭐야 놀이하려고 아버지 에이 씨 정말 웃겨 저 무당불래 좀 봐 오빠보다 아버지래 왜 이거 뭐야 씨